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처음으로 착공하고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이 함께지는 브랜드 대단지 프리미엄을 가진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입니다 중화동 일대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할 활기찬 시작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총 1055세대고요 최고 높이는 35층입니다 인서울에 대단지에 스카이라인을 확 바꿀 높이까지 정말 대단한데요 게다가요 중앙구에 무려 2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라고 하죠 네 중화동이 처음 만나는 1군 브랜드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시작부터 이곳의 비전이 살짝 보이지 않으시나요? 이 멋진 곳을 직접 둘러보기 전에 이곳은 특히 쾌적한 주거의 조건을 갖춘 입지가 강점입니다 꼭 체크해야 되는 입지 포인트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앞부터 둘러보시죠 중랑천의 시원한 풍경을 먼저 보여드릴까요? 아니면 중화역으로 갈까요? 네 역세권인 점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오시죠 가보시죠 와 7호선 중화역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네요 네 모두가 바라는 꿈의 도시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입지 역세권입니다 어디를 가든 여유가 생기는 역세권 라이프를 확실하게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7호선은 강남구청역, 논현역, 고속터미널역까지도 바로 이어지잖아요 단 22분이면 강남구청역에 도착합니다 네 정말 빠르네요 그리고 강남까지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그리고 사업지에서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경리중앙선 중랑역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? 어떤 거요? 네 중화역과 한정거장 거리인 삼봉역에는요 GTX 빈호선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청량역, 서울역, 용산역, 여의도까지 빠르고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화역세권의 GTX 빈호선도 가깝게 누릴 수가 있겠네요 자차를 이용해도 편리하잖아요 현재 지하가 예정되어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중랑천로, 봉화선로와 가까워서 중랑구 일대를 편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지화화되면 중랑천 일대가 앞으로 더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재탄생이 되고요 그럼 이제 교통만큼이나 중요한 자연환경을 체크해보러 갈까요? 네 가보시죠 네 가시죠 네 너무 좋네요 네 좋죠 중랑천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역세권과 수세권을 모두 갖춘 입지가 흔하지 않은데 그것도 서울에서 말이죠 바로 이런 자리에 새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몇 년간 다시 없을 기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원하게 흐르는 중랑천 좀 보세요 바로 앞에서 이런 차원이 다른 힐링 특권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원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중화수경공원, 중화체육공원이 있고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? 근처에서 열리는 축제 장미축제 네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축제잖아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입주민분들 부럽습니다 네 저도 부럽습니다 힐링 특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네요 그리고 봉화산 둘레길이 있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자연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 맞는 거죠? 네 맞습니다 자연환경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 중랑구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? 네 저희는요 원스톱 상권과 안심할 수 있는 학군을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저희 뒤로는 신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랑중, 중화고등학교가 함께 모여 있고요 인근에 장안중학교도 있어서 안심도보통합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대형마케들도 많습니다 이마트, 홈플러스, 코스트코가 가깝고요 각종 행정시설과 상봉 터미널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세권, 수세권, 원스톱 인프라까지 다 갖췄습니다 여기 단지명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? 꿈의 입지가 실현되는 단지요 네 이름 좋은데요 저희끼리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러 가볼까요? 네 가시죠 네 저희는 다시 사업지 현장 앞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? 체크포인트를 전부 확인하니까 현장에서 더 빛이 나지 않나요?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네 저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기회 꼭 잡으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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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